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웃음의 인매와 입꼬리 세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번 영상에서 이주조회 구향조배 지난번 영상에서는 개미 앙월구 폐미각주구를 설명을 드리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앙월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웃는 입 모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썩소가 나오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매 입꼬리 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웃음의 종류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백과사전에 미소, 실소, 홍소, 폭소, 냉소, 고소, 조소, 파안대소, 가가대소, 앙천대소 등 아주 여러가지의 웃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웃음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그 해부학과 실제 사례들을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이모티콘을 상징하는 자이보마티쿠스 메이저 스마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웃음은 입꼬리 올림근인 대광대근 자이보마티쿠스 메이저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은 광대뼈에서부터 입꼬리까지 붙어있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입꼬리 올리기 성형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나인 스마일이라고 해서 송곳니, 이 송곳니가 보이게 웃는 웃음입니다 즉 입꼬리가 올라가서는 송곳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곳니가 보이려면 이 입술 자체가 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무흉인중축소 리프팅 수술이 바로 이 윗입술을 위쪽으로 올려서 이 케나인 스마일이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풀 덴처 스마일이라고 해서 입 주위의 모든 근육이 입술을 사방팔방 위쪽으로 당기고 바깥쪽으로 당기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빨이 많이 보이는 아주 파안대소, 앙천대소 이런 크게 웃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이 파안대소나 앙천대소 등의 풀 덴처 스마일의 정도가 많이 다르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여성의 파안대소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하늘을 쳐다보듯이 웃고 있는데 물론 아이는 가운데 이빨이 벌어진 걸 보니까 꼬맹이란 걸 알 수 있네요 네 여기 사진에서 왼쪽의 여성은 언뜻 어린 줄 알았는데 아래 치아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레이건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면 아랫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즉 얼굴에 주름은 있어도 웃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인 젊은 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구 화가의 웃는 얼굴에서의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 할머니의 웃는 얼굴도 다 10대의 웃는 얼굴과 같이 다 아랫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순구의 웃는 얼굴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호감이 가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의 그림은 자매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이분들의 골격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앙울구 관상의 입꼬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근육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입꼬리도 잘 올라가는 얼굴형이 있고 잘 올라가지 않는 형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웃음의 입매와 입꼬리의 해부학적으로 세 가지 다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해부학을 알고 나면 단순히 입꼬리만 올라가지고 서운한 웃음 또 젊은 웃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관상성형은 웃음이라고 하여도 나이 든 웃음을 젊은 웃음으로 바꿔줌으로써 보다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만드는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